호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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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? 무슨 일이야? 헉? 이게 진짜라고? 말도 안 돼 뭐야? 심플리 케이팝에서 빌런이 나왔던 거? 안 돼! 우리 오늘 심플리 케이팝 무대에서 캐시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게 완전 배뉴스인데? 그러니까 그전에 빌런 만나면 어떡하지? 잠깐만요 여기 그 빌런에 인상착의가 적혀있어 그러면 그 인상착의를 캐시한테 알려주면 되겠다 그래! 그래야겠다 일단 눈에 띌 정도로 예쁘고 목소리도 엄청 좋아가지고 노래를 계속 부르고 다닌대 그러면 그 빌런이 부른다는 노래를 불러보는 건데? 어? 그러자! 자 하나, 둘, 셋 뭔데 이렇게 또 매력적인 빌런이 있어? 한 번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? 그럼 이번에 심플리컨 도울은 저희가요 이ать상의 별일을 몇 명 우리가 심플리컨 도울 후 넌 어둠 벜aryn 벌렌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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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